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백희성입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고요. 저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저는 성공한 사람으로서 쓴 건 아닙니다. 사실 성공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사회적 성공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좀 도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저도 지금 매번 도전하고 실패하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연할 주제는 직업을 버리고 꿈을 찾다입니다. 태사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꿈이 뭔가요? 좀 추상적이긴 하죠. 근데 보통 꿈이라고 그러면 의사, 변호사, 건축가 뭐 다양하죠. 근데 보통 명사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꿈이라는 직업을 알기 전에 직업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꿈이 어땠나요? 보통 동사였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는 게 좋아요. 로봇을 만들고 싶어요. 뭔가 만드는 게 그냥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리는 게 좋으니 화가가 되어야만 했고 로봇을 만들고 싶으니 과학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만드는 게 좋으니 조각가 혹은 디자이너 이런 식으로 직업화 되어 버렸어요. 어느 순간 꿈이 직업화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꿈이 직업이 맞을까요? 제가 한 친구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부모가 프랑스에서 유명한 아티스트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주변 아티스트들이 신동이라고 극찬을 냈어요. 주변에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화가가 될 거야. 이 친구는 화가가 되었을까요? 뭐가 됐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는 판토마임 예술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있죠? 우리는 모두 다 얘기를 했어요. 너는 꿈을 버렸다. 왜냐? 너는 화가가 되고 싶지 않았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꿈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지금도 그리고 있대요. 허공에.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붓은 손이랑 몸짓 그리고 표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의 꿈과 희망을 이룬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허공에. 멋지죠? 정말 꿈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직업은 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직업은 단지 꿈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꿈은 하나지만 직업은 여러 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파리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및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국에서 조금 있으면 출간 예정인 환상적 생각이라는 책도 집필했습니다. 거기다가 동서양 문화재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모두들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으면 다재다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강연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직업이 평생 하나인 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하고 싶은 게 두 개, 세 개 이상일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항상 우리에게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가지만 집중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도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여기 자리에 썼습니다. 첫 두 가지만 지키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강박관념을 버리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강박관념? 최고가 되어야겠다는 강박관념. 저 다양한 직업을 하고 있지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직업을 선택하면 거기에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쟁을 해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경쟁이 뭔가요? 경쟁이라는 말은요. 같은 목적을 두고선 좀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겨루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경쟁이 항상 우리한테 주는 게 뭐예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 저는 경쟁이 너무 싫어요. 경쟁이 사실 더 더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항상 그 실패자 쪽에 한 명이 꼭 저였어요. 근데 꼭 경쟁을 해야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경쟁 속에 허덕였을 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본 대화가 있어요. 왜 달리는 거니? 최고가 되기 위해서. 왜 최고가 되려는데? 최고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달리는 동안 행복하지 않아? 달리는 건 경쟁이야. 고통이지. 끔찍하지. 만약 달리다가 최고가 되지 못하면 어떡해? 나고자가 될 거야. 상상도 하기 싫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이랬어요. 근데 어느 순간 경쟁에서 벗어나면 양상이 좀 다르게 변해요. 왜 달리는 거니? 행복하기 위해서. 달리면 행복해?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해. 달리다가 힘들 때면 어때? 그때도 행복해? 그때는 걷는 거야. 잠시 쉬면서. 다시 뛸 힘을 보충하면 돼. 그 사이에 누가 추월하면 어떡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내 결승점과 나를 지나는 사람 결승점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추월이야? 그럼 저기 보이는 결승점은 뭔데? 그것은 모두에게 결승점이 좀 몰라도 나한테는 통과지점 뿐이야. 여러분, 직업이 꿈이 되는 순간은 모두 다 같은 결승점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건축가니까 건축가 예를 들어 볼게요. 건축가가 꿈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결국 최고의 건축가라는 똑같은 결승점을 갖게 돼요. 경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꿈을 조금 바꿔서 동사로 만들어버리면 직업화하지 않고 동사화하면 난 뭔가 새로운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건축가들과 경쟁하면서 최고의 건축가라는 그 결승점이 저한테는 통과지점이에요. 왜냐? 그거는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한 편의 도구니까. 도구는 수없이 많아요. 경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결과가 주는 행복을 위해서 경쟁 속에서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과가 틀어지면 어떡해요? 그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다가오죠.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1위에요. 열심히 살고 있는데도 결승점이 같아서 그래요. 결승점이 서로 다 달라야죠. 그리고 또 하나, 최고화에 대한 강박관념을 버리는 것 이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도전에 대한 실패를 당연히 수용하기에요. 사실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에요. 저도 딱히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실패를 즐기는 편이에요. 실패가 저한테 주는 굉장히 많은 영감들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직업들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매번 처음에 만난 것들은 실패라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실패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에요. 근데 부정하고 싶죠. 제가 도전을 하면서 여러 번의 공모전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번을 당선했고 지금까지 61번 낙방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건 대부분의 지인들과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매스컵마저도 제가 당선된 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저는 당선된 걸 초점을 맞추지 않고 61번의 낙방으로도 살아남은 저를 평가합니다. 당선된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막을 걷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우연치 않게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이게 당선이에요. 오아시스에 앉아서 목을 축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오아시스를 뜯어갈 수는 없어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선된 거, 그 작은 결과에 매달려서 계속 물만 마시고 있으면 사막횡단 못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당선인 목적이었으면 이렇게 못했어요. 전 당선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도전을 계속 해보고 싶었고 그 도전을 위해서 공모전이라는 걸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가끔은 억지로 실패를 해봐요. 준비 없이 실패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때론 준비 없이 우린 실패를 해봐야 된다. 제가 처음에 그림을 시작할 때 제가 물감을 잔뜩 사왔어요. 화방에서. 근데 뭘 하나 빠뜨렸어요. 뭘 것 같아요? 붓. 붓이 없이 그림을 그리겠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 붓이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붓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했고 붓 없이도 우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손가락이 있으니까. 손가락을 그릴 수 있잖아요. 태초의 원시인들처럼, 아이처럼. 물감으로, 손에 물감을 묻혀서 물감의 질감과 색감을 몸으로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세밀한 그림이랑 조금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붓도 딱 두 개만 사요. 손가락보다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왔어요. 붓은 정말 위대한 거구나. 붓이란 도구가 정말 위대하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모든 만물은 부시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외에도 다양한 작품들을 다양한 도구로 그리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었을 때 주변의 조언에 의해서 아뜰리에나 아니면 그림을 교육해주는 기관에 들어가서 그림 교육을 받았다면 저는 남들과 똑같은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리고자 했었던 그 감정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을 거예요. 준비 없이 도전했고 시행착오를 많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굉장히 독특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두 친구가 있어요. 사진을 굉장히, 사진을 찍는 것을 하고 싶어 했던 두 친구가 있습니다. 한 친구는 펑소아고 한 친구는 크리스티나였어요. 두 친구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사진 찍는 걸. 펑소아는 제일 먼저 잡지를 구독했어요. 그리고 갤러리에 갔고 그리고 수많은 사진 역사책을 뒤져보면서 사진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기술도 물론 이제 연말을 했고요. 1년이 지났을 때 그의 그림은 너무, 그의 사진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의 그림을 보고서 그때 그랬어요. 너의 그림은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 같지 않았어요.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근데 크리스티나는 맨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사진기를 사. 뭐가 돈이 아깝다고. 사진 찍고 싶다는데 왜 사진기를 안 사.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왜 사진을 찍고 싶은지 무엇을 찍고 싶은지 그에 대한 해답이 생기기 전까지는 카메라를 사고 싶지 않다고요. 6개월 동안 이러고 다녀요. 처음에 한심했죠. 정말 1년 후에 그 친구의 사진을 봤는데 제가 봐도 너무 못 찍은 거예요. 2년이 지났어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프랑스완은 더 이상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나는 이제서야 사진 역사를 공부하고 갤러리에 가서 아티스트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랬어요. 아이러니하죠. 두 가지 타입이 보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먼저 기술을 습득하고 남이 준 정보를 습득했었던 프랑스완은 자기가 왜 사진을 찍고 싶어했는지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크리스티나는 자기가 왜 사진을 찍고 싶은지 그것에 대해 먼저 고민했기 때문에 그것을 쌓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크리스티나는 지금 사진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우리가 가끔씩 실패를 충분히 겪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모두가 겪는 실패라도 겪어볼 필요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같은 실패를 겪는다 하더라도요. 모두 다 각자 다른 경험을 얻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패 한 순간 아우 짜증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끝이에요. 실패를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세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보일 겁니다. 실패는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받아들인, 실패를 싫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도전하면 다음 단계가 실패. 실패를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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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꽤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고 남들과 다른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꿈은 동사, 직업은 명사 직업은 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과 직업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의 꿈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기타 등등 문화재는 거기서 영감을 얻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은, 저의 직업은 저는 항상 종종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직업은 백희성입니다. 왜냐고요? 어떤 직업도 저를 완벽하게 표현해 줄 수 없거든요. 직업은 꿈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점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5분이라는 강의가 굉장히 짧네요. 그래서 혹시나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제 이야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에 낸 책인데 이 책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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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